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0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 해서 출제 경향부터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학습 전략이 어떤지를 조금 간단하게 시간 오래 안 쓰고 임팩트 이렇게 딱딱딱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2020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원이 갖는 의미는 수능을 앞둬놓고 평가원이 이제 출제 방향을 제시하면서 난이도를 한번 조절해 보는 어떻게 보면 수능 바로 전에 있는 가장 최종적인 모의고사가 되는 거잖아. 물론 10월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봐봐. 이 9월 모평을 봤어.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막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 달의 시간이 있고요. 얘는 연습이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먼저 출제 경향이 어떤지 트렌드가 어떤지 좀 읽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자 작년 수능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기조가 있어. 여러분이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혁신적인 막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캐스트에서도 한번 찍어놓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 그러면 최근 앞쪽에서는 미친 듯이 혁신적인 게 막 나오거든. 근데 뒤에 가면 그 혁신적인 게 나올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작년 수능에서부터 6월까지, 9월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은 기출, 나왔었던 내용들 있잖아. 자 이거를 활용한다라는 얘기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다인자가 있어. 다인자가 있었어. 그리고 또 이제 맨델에 둘 하나하나가 있었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던 문제를 합쳐서 내는 그런 정도의 활용이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출을 대충 보면 안 돼. 지금 시즌 때 정도 되면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기출을 주면 막 코 숨쳐. 아유 뭐야 이거 풀어봤던 거잖아. 이런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걸 다 맞았냐? 물론 이제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내용을 문제 보고 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원리가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해서 기출을 공부할 때 문제를 외워서는 답이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학습하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 기출의 형태만 싹 바꿔버리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풀어. 그러니까 어떤 게 추가되는 거냐면 조건이 조금 많아져. 해서 조건이 조금 많아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근수축이나 자극전달에서 시간이 T1, T2 두 개였었다가 T3 세 개로 늘어나는 거야. 뭐 아니면 뭐 가계도 같은 거에서도 어떤 핵심 원리, DNA 상대량 분석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DNA 상대량 분석에다가 여러 명의 DNA 합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유전자와 형질의 매치, 이렇게 여러 개를 좀 묶어서 하나로 내는 그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거기에다가 지역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있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풀 때 이런 표현은 많이 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한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오케이, 인정해.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연습을 조금 더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는 또 볼 수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아예 손을 못 댈 정도의 그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손을 못 대겠어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지?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 연습을 막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출제의 경향은 이렇구나.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됐죠? 출제의 경향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약간 평이했습니다. 이게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쉬워서 막 1컷이 만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잘 봐봐. 쌤이 이제 등급컷을 하나 쓸 건데 44가 있고, 40이 있고, 이게 35가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 등급컷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9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44가 이렇게 똑같이 있고 39가 있고, 이게 33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봤었던 요게 이제 작년 거야. 작년 수능 거고 요게 작년 9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9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보면 여기가 45야.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은 잘 된 거지. 왜냐하면 쌤이 항상 얘기해. 생명과학은 1컷이 막 5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쉽진 않아. 그렇다고 막 4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쉽지 않고 통상적으로 44, 45를 걸쳐줄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등급을 맞기에 좋은 과목이다. 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얘는 막 날뛰기를 하진 않는단 말이야.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 비슷한 1등급 컷을 갖고 있었어. 자, 그런데 특징적인 건 여기 두 군데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뭐 어디 다른 곳은 41컷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는 2등급 컷이 42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7컷이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뒤 4, 5는 큰 차이가 없거든. 근데 이 앞쪽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이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평이해졌다 그랬지. 작년 수능이 쉬웠었던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싹 해서 이게 앞에 1, 2, 3등급 확 하고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오케이? 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 앞으로 가려면 항상 기준은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 알겠지? 만점을 목표로 우리가 이제 학습 전략을 짜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평이했기 때문에 실수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등급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훅 하고 떨어질 수는 있었어. 근데 타 과목에 비해서는 1, 것이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점수라서 노력한 만큼의 점수 자기의 기존 실력의 등급에서 큰 변화가 막 혁신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그런 건 아니다. 됐죠? 근데 기조를 보아하니 앞에 수능에서도 평이한 이런 난이도는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 5단율 탑3를 한번 갖고 와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자, 19번 문제가 있어요. 이 19번 문제는 가계도 문제잖아, 얘들아. 가계도 문제였어. 자,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봐봐, DNA 상대량 표를 주면서 우열을 설정해놓고 0짜리, 0짜리를 막 줘. 그러면 이제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계도 상에서 그 애들을 찾아볼 수 있어. 이건 이제 쌤이랑 수업한 친구들이 좀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해줄게. 얘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와 평질이라고 하는 것을 매치시키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연습할 수 있었던 것은 2018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그 전년도 수능 문제에 17번 문제의 가계도가 이걸 연습하기 좋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이게 이제 기억형질이면 니은형질이라고 하는 것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 줬냐면 이런 걸 집어넣었어. 여러 명의 DNA합이라고 하는 해서 뭐 3번, 4번, 7번, 8번의 뭐 비별이었냐, 비별인지 빈인지 어쨌든 그런 것에 DNA합값이 뭐 1분의 2 해서 그 위치를 좀 파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기초를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야. 여러 명의 DNA 상대량 합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기조고 그 다음에 유전자와 형질을 매치는 그 전, 전년도 수능에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최근 트렌드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 뭐냐면 가계도 중에 이미의 구성원 그러니까 형질이 안 나타나 있는 물음표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최근 트렌드에 계속 나오다가 그거는 살짝 빼고 이 둘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었어. 얘가 이제 오답률 1위가 된 건 앞에 문제들이 시간이 조금 잡아먹었을 거고 그래서 얘가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고 풀다 보면 막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풀기에 불편했었던 거지 아예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19번 문제가 오답률 1위를 했었고요. 이 두 개는 조금 바뀔 수 있어. 근데 쌤이 그냥 순서대로 쓸게. 메가스터디에서는 이게 8번짜리 14번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딴 데서는 뭐 14번, 8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이게 뭐야 순서가 나와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쌤이 이제 쓸 얘기들이 있어서 요거부터 쓸게. 자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다인자 다인자와 단일인자의 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왔었던 적이 있나? 작년엔 없고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에서 다인자와 단일인자 연관이 나왔었는데 이 단일인자가 중간 유전이었었지. 근데 이번에는 다인자와 단일인자 중에서 묶은 것 중에서 단일인자를 우열로 준 거야. 그럼 단일인자 단 대립 우열 중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중간이 나왔었던 걸 우열로 틀어놓은 거지 그냥. 그쵸? 그리고 이제 그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는 아예 그림 연관의 형태를 줘버렸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연관의 형태를 안 줬어. 찾아봐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그럼 그 찾아봐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둘 하나하나는 작년 수능에서 나왔었던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식에다가 내용을 섞은 거지. 그래서 기추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14번 문제가 그랬었던 거고 이거는 얘들아 8번은 아 어지러워. 8번은 말하자면 어지러워. 야 이거는 봐. 얘는요 여러분 신경계 문제야. 신경계. 뭐 척수는 연합유론으로 돼 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척수신경은 몇 쌍 있냐. 막 이런 거. 그리고 말초신경계냐. 이런 거거든. 이거를 샘이 수업시간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학생들의 반응은 이걸 수업하려고 딱 해서 설명을 하면 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다 알아요. 이러고 앉아. 근데 시험에 나왔어. 이게 5담위 3이야. 물론 이제 그렇게 표정이 지금 학생들이 틀리진 않았을 거야. 샘이 믿고 있다. 근데 이게 완전 지엽형 문제잖아요. 완전 지엽 문제지. 그치? 뭐 이걸 갖고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뭐 계산하고 뭐 유추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면 이거 아니면 X 맞으면 O 이렇게 그냥 푸는 문제였다. 이게 5담위 탑3에 들어간 걸 보고 샘이 이제 아 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어. 8월 이후에 학생들은 킬러 문제에 이렇게 매몰돼 있어서 그 주변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안정적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B킬러인 주변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된다. 바로 전 그 퀘스트에도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딱 보여주잖아. 오히려 유전 문제 자극 전달 그런 건 탑3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뭐가 들어갔어? 이런 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읽어보고 반복하고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 번, 네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 그치?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주제들이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내일 부분에서 학생들을 틀리게 하려고 아니면 학생들을 테스트하려고 문제를 아니면 개념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넣기 좋거든. 그치? 그래서 그걸 낸 건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못 맞춘 거야.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라 라는 걸 지금 길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해서 이번에 5단위로 탑3 문제들이 이런 형식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학습 전략이야. 이거는 지금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쌤이 1년 내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게 왜 그러냐면 학습 트렌드가 정해지잖아. 출제 경향하고 난이도 이런 거 보면. 그치? 해서 쌤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빅킬러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얘들아 쌤이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여러분의 판단을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걸 왜 여러분이 선택해. 학생들이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한 애들이 있어. 이거 나올까? 또 이거 안 나와? 자 이걸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안 나올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힘드니까. 공부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또 출제자의 그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단 말이지. 물론 트렌드는 읽을 수 있지만 이 보기를 낼까 말까를 우리가 어떻게 찍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판단 자체를 하시면 안 돼. 그냥 빅킬러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돼. 일주일에 한 번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럼 두 달이면 8번 정도 돌릴 수 있으니까 유전 그리고 자극전달 근수축 혈액형 이쪽 파트가 아닌 보통의 빅킬러 문제들 통상적으로 20개 중에 12개 정도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10분 동안 줄도 긋지 말고 막 힘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잡지 보듯이 읽어. 오케이. 이거는 10분 동안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여러분한테 힘이 될 거야. 이건 확신합니다. 알겠지? 선생님 처음에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 7번 8번 반복하면 이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막 힘줘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이 흰빨이 떨어지니까 막 읽어. 여러 번 잡지처럼 그림이라도 익숙하게 해놔. 그리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야. 이건 확신한다. 알겠지? 원래 그 전에는 선생님이 30분 1시간 30분 30분 이렇게 시간 배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만점을 향해서 가면 킬러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부각되는 거 인정.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거에다가 이거를 추가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상위권이건 만점자건 뭐건 관계없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만점 받았잖아. 두 달 동안 이거 안 보잖아. 그럼 다 까먹어. 응? 학생들은 할 게 너무 많잖아. 국어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빅킬러 부분에 문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 빅킬러가 27점에서 32점 정도를 차지해. 그러면 빅킬러에서 하나 틀리면 유전하고 점수가 다르니? 똑같아. 얘도 2점 3점이거든. 여기도 2점 3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기출이 다 되었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사설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둘 다 엄청 중요하지. 그리고 이게 생뚱맞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거든. 왜냐면 이 기출을 활용하는 게 사설이거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주면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같이 보는 거야. 지금 1, 2, 3등급 친구들은 아마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출은 이미 돼 있을 걸로 선생님이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뭘 보는 거냐면 봐 답이 무엇 됐어? 이건 됐고 그 속에 어떤 식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 돼? 멘데리아 그러면 교배 형태를 줬는지 교배에는 자가교배와 타가교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끼리의 교배가 있을 것이고 유전장을 모르는 이미의 개체와의 교배가 있을 것이지. 그치? 그럼 검정교배가 또 있을 거고 최근에는 검정교배만 주는 게 아니라 검정교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배 방식을 주는 거지. 하나는 우성 주고 하나는 열성 열성 이렇게 주는 거 그럼 두 개 정도 교배를 줘야 되겠지? 어쨌든 교배 패턴에다가 무언가 변화를 주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자손의 표현형의 변화를 줬나? 표현형의 가짓수를 줬나? 아니면 유전자형을 줬나? 유전자형을 줬다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번처럼 이번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영접합의 비율을 줬나? 이런 거. 어? 해서 이영접합과 동영접합의 비율에 대해서는 2019학년도 9월 평가원에 문제가 좋은 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의 원리들을 파악해서 얘를 다른 곳에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인 거야. 해서 원리를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같은 멘델이더라도 혹은 같은 다인자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가계도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나오게 돼. 어떻게 되냐면 멘델 1번 원리 2번 원리 3번 원리 다인자 1번 2번 3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다인자의 단일 연관할 수 있고 다인자의 비분리도 만들 수 있고 다인자를 가계도에 집어넣어서 생맹하고 묶은 상태에서 비분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이 형태로 바꾸면 어떻지? 생각해봐야지. 이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이 형태로 바꾸면 어떻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옷을 갈아입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상상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야 보이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옷을 바꿔 입히면 어떠냐? 비분리였는데 비분리가 아니라 연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연관시킨 상태에서 비분리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가계도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말고 잠깐 잠깐 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이런 걸 하려면 원리, 유형,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해서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서 빅킬러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킬러는 기출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사설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1, 2, 3등급 아이들은 이걸 같이 보통은 본다. 같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의 모의고사를 보면 30분 보면 그 다음 다음 날 이틀 동안 30분씩 투자해가지고 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됐죠? 요게 앞으로의 우리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 알겠지? 자, 해서 지금 2020 2020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쌤이 1번부터 20번까지 또 이제 촘촘하게 문제 해설을 할 거니까 해설 강의 오셔서 여러분이 좀 애매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